다음은 코로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. 정부는 지금 60살부터 74살까지 대상으로 백신 접종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예약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예약한 사람이 전체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. 당국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백신을 맞으면 별도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김덕현 기자입니다. 서울 강동구에 사는 73세 여성 A 씨는 접종 예약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나서야 접종 날짜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. 방역당국이 공고한 온라인 예약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. 이런 점을 고려해도 60세부터 74세까지의 접종 예약률이 50.1%에 그치고 있는 점은 방역당국의 큰 고민거리입니다. 가장 연령대가 낮은 60세에서 64세의 경우는 40%에도 미치지 못합니다. 이들 연령대는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데 우선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. 방역당국은 오늘 접종자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이상 반응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. 소개드리고 제도도 보완하고 또 소통도 보완해 나가면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접종을 관리하도록. 지자체 인력들이 접종 대상자 집을 직접 방문해 예약을 돕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. 접종자에게 별도의 혜택, 즉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 정부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우선 접종자에게 방역 완화 조치를 적용시키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지역별로 코로나 상황이 다른 만큼 질병청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SBS 김덕현입니다. SBS 김덕현입니다. SBS 김덕현입니다. SBS 김덕현입니다. SBS 김덕현입니다.